샐리! 거기서! 아... 그를 볼 수 없어 뭐하는거야? 락핏? 락핏 그래서? 이곳은? 내가 좋아하는 샷건이 아닌가? 무기를 몇 개를 들 수 있지? 무기 다 들 수 있어 와 인피니티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이오쇼크의 세계관이나 스토리 이해가 정말 힘들다 자, 둘이 붙어 있으니까 아, 미키가 너 좀 더 얹어 줘 아기를 꼬시고 있구나 너는 이제 남의 형님을 망살로 없애고 이리와! 그 맛의 아닮을 닫고 왜 이리와? 이곳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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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플러스미드를 불로 바꾸자 좋아 좋아 그래 약하지 저 새끼? 와, 플러스미드가 없어 어딨나? 이곳은? 이곳이 또 돌고 있지? 어디로 갔어? 아이, 젠장! 오, 다행이다 좋아 2라운드 그러니까 지연공격 이게 무슨 총인지 알아야지 무슨 총인지 모르잖아 어차피 돈도 안되네 뭐 와 여러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대신 탄약을 별로 안준다는 이런 엄청난 엄청난 일이 있네 죄송합니다. 전체 변화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오우! 그것은 그냥 좋아 왜 이렇게 안집어지지? 딸러가 여기 우리말고 다른애들 또있죠 다 죽여야돼 오호 땡큐 땡땡땡큐 오즈비야 고맙다 저기있다 밑에 둘이구나 다 죽였다 뭐야 뭐야 핸드캐논 와 빨라 와 핸드캐논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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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때리고 있네 암호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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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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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있겠다 위치 어쩌고저쩌고 어... 문 손잡이를 건드려서 그러고 얘 없고 어디 어디에 있을까? 누구한테 있을까? 작은 식당 내부에 환기구 닿게 잠깐만 자, 환기구 닿고 홍박내님 연세가 40이면 어떡할건데 40이면 어떡할건데 나이처먹고 또 게임한다고 또 해보지? 그래, 나 그런 놈이야 나 그런 놈이라고 결혼해줄 여자친구도 없어서 이 시골 이 시골이 이 시골이 나이가 많으면 게임도 못하나 나이가 많으면 방송도 못하나 나이가 많은게 죄인가 이 시골이 이 시골이 이 시골이 이 시골이 시간이 흐르면 니네들도 이렇게 될 것이야 안 될 것 같나? 난 그냥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방송만 할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샷건을 한번 써보죠 이제 샷건을 쓸 때가 됐어 아 지금 돈이 117원이지 왜 저래 다 암살을 해야되나 всегда 대질하는 자유로운 아 잠깐만, 있어봐 Mik boring 그래 나 자신은 극질해서 보상을 얻은 것이야 태풍코너에 환기구를 닫으면 나 홍방장이야 이거 왜이래 사람죽는게 특기인 사람이야? 뭐야 여기 악마가 살고있어 위로키트가 왜있겠나? 위로키트가 왜있겠나? 어차피 쟤는 좋아 나 사건있는 남자야 위로키트가 여기있었는데 위로키트 어디갔지? 아 여깄네 와 이거 조금만 채워주는구나 위로키트가 나도 총알을 아끼고싶어 총알을 핸드캐논으로 바꾸자 그래서 한발 한발씩 다 닫고 자 이러면 다 닫았다지 마지막 하나 남은거야? 오오오오오 세개 다 썼구나 알았다 어 타비제 얘기하면 강태미다 금괴다 아 젠장 금괴를 먹었으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나는 가슴이 울렁거릴때는 사람을 죽인다 에이 너는 알았다 랩이 있잖아 그는 폭농이야 보셨어? 내가 봤을때 너는 봤을때 아 하하 너는 얼마나 많아 아름다워? 약 40파운드? 너 알았다 랩이 있잖아 그는 랩이 있잖아 에이 랩이 랩이 작은 여자들 너무 가까이서 들리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서 들리고 있는데 어 너무 가까이서 들리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달달한다 이 놈이들 이 놈이들 누구야 이 놈이들 이 놈이들 내 랩이 이리와 고마워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면역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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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이때 이렇게 약해졌을때 젠장 어 네이로야 23654번째 고맙다 캐논이 좋긴 좋네 캐논이 좋긴 좋네 이거를 어? 쟤 누구야? 와 무기재 없다 그래 이걸로 하자 제일 만만해 판을 막 쓸 수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당연히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마지막이라며 이 공간 속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겠지 셰헤헤 가전제품점 1층 책상에 자물쇠타기가 있었단 말인가? 너 만약 거짓말이면 너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야 좋아 넌 살았어 너 네가 가르쳐줬다고 의기양양 하나 본데 너 절대로 널 칭찬할 마음 없다는 거 너 알아뒀으면 해 아흠 여기 있네 들으세요? 샬리 샬리! 샬리! 저는 부커 나, 지금 부커 너는 부커가 들어있어 샬리 사랑해 들으세요? 저 부커 이제 들어봐 너는 부커가 들어있어 지금 부커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제 다른 벤을 닫아볼게 단순한 방법 이브 25% 19달러 와 이브 정말 비싸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총을 토미건 손대포 산탄총 카빈총 한량 아네모네야 고맙다 도망가자 이것을 열어 볼게요 다 되어있어 다 되어있어 다 되어있어 꼭 탄좀 채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미끼를 이용해서 다 되어있어 다 되어있어 다시 한번 으흠흠 좋아 나 난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아? 좋아 캐논이구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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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마 일단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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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리겠어 날라갈테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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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마지막 한명이었군 으흠 와아 이걸 금방 쓰다니 탄을 흐흠 세상에 어 탄을 만땅으로 해도 탄을 너무 금방 쓰니까 의료키트 공편처럼 의료키트를 먹어도 만땅으로 채워주지도 않고 디엘 디엘 어 카빈총 이럴줘 카빈총 쓰는건데 이씨 카빈총 누가 그러더군 후에는 실패의 어머니라고 어 이브도 꽈득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아 참 하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음 여기로 지나가실 것 같아 자 엘리자베스 받쳐주고 엘리자베스 받쳐주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거지 뭐하나 이새끼 시선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놈이야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확 그냥 얼굴을 다 찢어불라 그냥 아이고 이 손이 또 뭐야 안에 저게 뚫냐 안에서 저게 뚫냐 이리와 그냥 한 번만 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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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 떡 우와 이거 우와 안되안돼안돼 사줘 나 왠재 Wenn 아이 웬일이야 아ingen 나 나 절대 죽지않아 나 죽지않아 죽지않아 아axter BigQuery 빨리 실드를 채우란 말이다 빨리 좋아 이렇게 되면 한 놈 남은 거지 아이 젠장 아... 힘들었다 카빈 쓰는 건데 카빈 쓰는 건데 카빈 총알이 이만큼 남고 저기도 카빈 총알이 많은데 카빈 총알 많은데 카빈 여기 많은데 어? 왜 의료킷을 안 열어주지? 쟤가 멀리 쓰면 안되나봐 아앗 아... 카빈 총 아... 진짜 아... 승질나 어? 총을 좀 주긴 하는구나 이거... 뭐지? 지갑 지갑 깎아보기 없어 어어 야아 이브 암 쏘 노니 암 쏘 노니 암 쏘 노니 니가 날 떠나간 그날 이후로 수많은 밤과 슬픈 어 너네 그 노래 모르는구나 너네 그 노래 모르는구나 넌 무식한 놈들 잠깐 이거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손대포타냐 어 선탄 좋다냐 이거 안먹어져 이게? 왜? 아 꽉참이구나 아 아 이런 데가 있었다니 산탄총을 하느냐 산탄총 어? 산탄총 탄약이 만빵이 아닌데 아 먹을 수 있구나 오! 오 실드가 붙어지면 5촛 동안 데미지와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탄창이 즉시 채워진 오우 착용 괜찮은데 괜찮은 걸로 éndoint 이븐 노래 모르냐 하긴 옛날 그룹이니까 모를수도 있지 뭐 남자들이 화장하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새끼들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나는 걔네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지 아우치 에이소츠 장난감 자,기후기 면을 확인해 그지, 사이노 우선은 기후기 면을 운전하게 해야할 것 같아 그지, 그지 여름 때 나왔던 노래인데